개족을 막아줘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래? 야 나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돼 우리도 미안 인형 옷 사러 가기로 했는데 심심하면 같이 갈래? 어? 인형 옷? 아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럼 우린 간다 내일 봐 달걀이 왔어요 달걀이 왔어요 아주 싱싱한 달걀이 왔어 아하 알카붓이 있었지 알카붓 아하! 오일간 어 어떻게 왔어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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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카고떼 따라왔다고 그래 잘 왔어 우리 왜 불렀어 어 사실은 내가 심심해서 같이 놀자고 뭐 놀자고 불렀다고 좋아 좋아 날이 좋아 나두 그런데 뭐하고 놀지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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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novice 오 배구 내가 배구 좀 하지 remote 라이터 으하 우가 만족 뺨 흱 굿 하하하하 우고고고 이하이 에하 드라쿰 어라 보이코스 바이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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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Lebowskiizu trained 될 테라쿵 공에 불을 붙이면 어떡해 어 다시 해 내가 간다 힐 health 받으라 이겼다! 내가 공 가져올게. 브라키쿵, 그러다 공 놓치겠다. 아, 그래. 그러면... 쭈욱! 으악! 살려줘! 으악! 브라키쿵 내 친구! 으악! 으악! 트릭쿵도 살려줘! 으악! 으악! 브라키쿵! 트릭쿵! 괜찮아? 몰라 몰라! 빨리 깔아줘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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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았다! 너희들 구멍엔 왜 빠진 거야? 나도 몰라! 그냥 구멍이 있었어! 저렇게! 어? 이게 다 무슨 구멍이지? 어? 뭐야? 여기도 없잖아?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? 글쎄요? 이 근처라고만 표시됐고 정확히는 안 나와서. 일단 다툴어봐야겠는데요, 형님? 형님이라니! 오늘은 선장이라니까! 해적 선장! 오빠! 보물 찾는데 웬 해적놀이야! 해적놀이? 이게 해적놀이로 보여? 우린 300년 전에 해적들이 훔쳐낸 왕의 보물을 찾고 있는 거야! 알겠습니다! 해적 선장님! 자! 보물을 찾아서 다시 출발! 구멍의 크기도 다 똑같고 바닥까지 돌이 떨어지는 시간도 똑같고 한마디로 이건 누가 일부러 파낸 구멍이야 누가? 누가 그랬을까? 그걸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우가봐! 뭐 찾아낸 거 있어? 오가! 오가 오가! 저쪽에? 으아악! 어어! 해적선이 걸어 다니잖아! 해적! 바다에서 도적질하는 나쁜 사람들인데 advertising 역시 저 해적들이 구멍을 뚫은 거였어! 보물같은데 빨리 카메라 넣어봐 아 찾았다 드디어 보물을 찾았어 오빠? 아 선생님 축하해 저도요 선장님 축하는 보물을 파낸 다음에 하는 거야 당장 보물을 끌어올려 네 선장님 대족인 줄 알았더니 나쁜 아저씨랑 로봇 누나였어요 우린 보물 찾는 거 아니야 그냥 우물 파는 거야 우물 대족인 우물을 파요? 누가 봐 콧방귀 띄는 소리 누가 봐 시작해 로그 로그 웬 선물 보물 찾으니까 선물 주네 고마워 로그 로그 이 녀석들이 어른을 놀려 당장 공격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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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검아 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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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카봇 도와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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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 깡통으로 붙들이다 깡통 아냐 자 플라쿵 볼펜 으흠 으흠 트라쿵 파이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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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다 불가져 불 물 필요해 플라키쿵 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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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컨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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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엉덩이야 서 1974 으흠 히 랍 흐흠 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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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 왁 워 비RegG 스포송 15 스포송 으아! 진짜 보물인가 봐! 무거워! 니가 또 우리꺼야! 도둑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리! 양심이 있어야지! 알카붓! 못가게 막아! 안 맞아, 찌롱! 선생님, 뛰어요! 이러면 도둑을 할 수 없잖아!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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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물가줘, 불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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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배는 나만 미워해! 무거, 무거! 으아! 으아! 우가바 캡틴! 으아! 으아! 아, 어머! 넘어갔다! 알카못! 빨리 나와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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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이 깡턱놈뻣들! 두고 보자! 빨리 넘쳐! 잘했어 알카봇! 어? 누가 봐 캡틴도! 그런데 보물상자엔 뭐가 들었지? 응? 으흠! 이번! 오늘 오후 뒷산에서 아주 귀중한 보물과 책이 발견됐습니다. 이 보물을 발견한 차탄 어린이가 나와 있는데요. 보물을 박물관에 귀중하신다고요? 아, 네! 그렇습니다! 아, 그래도 보물인데 아깝지 않나요? 원래 제 것도 아닌데요, 뭘! 그리고 저한테는 이 보물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. 그게 뭔가요? 그건요, 바로 내 친구 갑옷들이요! 또 다른 운동을 부르면 안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떻습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